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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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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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, 나 뺏어. 아, 뺏어. 하다가 칠 것도 아니고 진짜. 나한테 해준 거 같아. 비주얼 저거 하나 찍어봐봐. 비주얼. 어머니. 머릿지. 나름 더 깨끗해질게. 깨끗하다, 벌써. 진짜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말려야 돼, 이제. 아, 유성이라 그런가 봐. 느낌 다르다. 유성? 어. 느낌이 다르다. 유성처럼 말라봐. 진화하자마자 말라버리네. 외부 페인트는 다른 사람이었어. 아, 그래? 외부 페인트는 다른 사람이었어. 외부 페인트는 저 눈에다가 해야 된다는. 아, 느낌이 다르다. 소성이라.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. 아니, 안 칠할 데 있는 거 너무 한 거 아이가? 진짜 소중했어, 진짜. 소주가 땡기는 날이야. 그래서 이거 아저씨들이 저기 소주로. 그런가 봐. 쉐이크 칠하니까 소주가 정말 땡긴 날이야. 욕심을 대중 내면, 더 많을 것 같은데. 욕심이 나름 왜 어떡하지? 활발하게 하시려? 오. ologies. 너무 많았다. 오픈해. 마이크. 활발. 링크. 다시, 계속buswatch. 왔다. 스프리와 figura места. 다행히 거래를 준다. 온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수능이 맞습니까? 뭐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나 되게 잘하는 거 천부적인 재능이다 잘하는 게 마스크 큰일이다 잘하는 게 마스크 큰일이라고? 왜 욕 같지? 뭐가 욕이야 내가 봤을 때 인마일 아저씨는 물을 안 새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어렸을 때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받쳐놓으라는 말 자체도 이상하네 왜 복싱만 할 때 정확하게 대학하고 가야지? 진짜 정확하게 잘하잖아요 만약에 하면 연락할 때 이렇게 해야지 연마하면서 전만 하면 돼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시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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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dela 쩔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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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자리야. 나는 로투스랑 크렘브렐레. 얘는 옥수수래. 아, 너는 그런데 뭘 안 좋아하지? 로투스랑 크렘브렐레. 맛있어, 뽀뽀여. 뽀뽀여? 뽀또? 뽀또. 내 카페에서 남의 카페 음식. 뽀또. 마지에는 뽀또, 뽀또. 그렇다. 그러니까 애들 장난같이 맛있는 맛을 뭐라 해야 되지? 미국 생일파티 가면 먹을 것 같아. 심슨 생일파티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맞다. 정보 실수로 우리 집을 싫어가지고. 가지러 가야 돼, 분석했대. 하는 표정이 엄청олет?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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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푸름레인 스마즈. 바랍. 다른 에이씨이라. 이게 바로 세멘이라는 거야. 진짜. 맨바. 세멘. 야생해. 아티스트 같다.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? 결과물만 다를 뿐. 마음가짐은 같을 거라고. 내가 왜 안 입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운동을 해서 체력이 너무 좋아졌잖아. 내가 그니까 옛날에 타렸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보다는 다 깨붙였는데. 옛날에 이게 덜 커. 아 뭐야? 어? 어? 음... 어... 그 안다가 이거 뭐야? 어... 물 빠진가? 어. 이게 앞이... 돈통이다 돈통. 도전하게 해주세요. 오후! 오후! 오우~~ 여기다 놓고? 오오 그냥 위에 두세요 어 그니까 알죠 이렇게 하고 싶어? 이렇게..? 그럼 이렇게 하면 고객이랑 완전 כן 다 보이는데 이거 봐봐 우우우 너 이제 해 봐 저거까지 꺼내면 이만큼까지 올라올다 이만큼은 올라올텐데... 괜찮아 계세요?! 아 귀여워 차단되어 있는 거 있죠? 비싼 거 해야 될 거 같아 슝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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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네. 사업장의 준비인데 주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업장의 준비. 아, 이게 오늘 뭐예요? 이 말씀이시구나. 얘들이 내색을 당땜이 빨리 시원해지고 유지력이 길어진다. 나오셔야 되네. 아, 안 떨어져서 나갈게. 아! 일어내요. 네? 일로 가요. 어떤 거요? 다녀와. 아이가. 아니, 이럴게. 이렇게. 아, 안 해외. 네. 아니, 천천히 가면 안 들어. 여기가. 페이키 그쪽에 온도가 국을 위치할 때 오는 공연을 마치고. 일단은 온도가 입구에서 막킬 수가 있거든요. 처음에는 항상 굵게 해서. 그게 센서가 이제 돌면서 도가주시면 되고 바로 싹 빼고 뿌리고 한번 닦아주고 여기 적혀있지만 물이 이제 좀 생길 수 있거든요? 네 coccyx 안 돼 막 가보자 아 아 이렇게 한다? 이 냉장고 되는 아 아 냉동 교우기 고기가 있는 거, 이거. 아, 괜찮네. 아, 괜찮네. 야, 이거 구 마이처러 간다, 그치? 고기가 너무 잘 들어갔네. 너무 많이 하는 거다, 그치? 다음 다 먹어즽. 다 넣어, 그냥. 이따 먹어줄게. 고춧가루 넣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이 위에 타일 깔 거야? 어. 아 그래서 커터를 샀구나. 어. 대단하다. 세 칸 올려야겠지? 이것만 해도 되려나? 어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? 이거 밟아봐. 어 될 것 같아. 아이고. 우리 아랑스도 이쁘게 하는 거잖아. 네. 그리고 제 커튼도 이쁘게 해라. 와. 내 인생 처음 보기를 봤습니다. 음? 아랑스도 이쁘게 하는 거잖아. 바리스타 데뷔지. 무겁지? 어. 너무 무겁다. 아 깨져있어. 안 깨진 거 좀 골라줘. 봐봐. 다 깨졌어. 소원이서. 위에 여섯 장 끼면 되거든. 여섯 장을 살려라. 흑이가 안 맞아서 열 받는데. 흑이가 안 맞아서 열 받는데. 다시 해. 흑이가 안 맞아서 열 받는데. 나 이제 할 줄 알아. 와. 잘하지? 오오. 그 표정 뭐야? 다 까맣을 것 같아. 별걸 다 하내라는 표정인데 지금. 어 맞아. 되고. 하하하핳ций. 하핳.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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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긴 건가? 너무 텀이 긴가? 이 정도면 되나? 되게 몰래 하고 있었네. 아 그래? 응. 하나도 안 나오고 있었어.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뭐 만드는 느낌이네. 많이 해봤지? 밥 먹고 와서 하든지. 옆 갈고. 이거? 너무 맛있고 달아. 너무 달아. 설탕만 줄이면 진짜 맛있겠다. 아 그래? 맛있다. 맛있지? 살자 우리. 하자. 당도만 돌려줘야 될까? 많이 달지? 어 근데 진짜 맛있다. 결제해야 돼요 사장님. 울지 마세요. 되게 우울해졌다. 근데 홍차가 좀 더 진해야 될까? 나는 딱 이 정도가 좋긴 한데. 나도 괜찮아. 이거라고 밀크티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. 그래 나도. 근데 나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. 더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쉽겠지. 근데 모든 기준을 맞출 순 없지. 그래. 진한 데 가세요. 진한 데 가라고? 공차 사먹으라고. 공차 사먹으라고. 근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내가 이때까지 사먹어본 밀크티 좀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내 취향이다. 진짜 맛있지. 근데 당도 먹다 보니까 별로 단 거 같지도 않고. 난 아직 달다. 계속 먹어봐. 그룹 달라질 거야. 다이소 쇼핑. 다이소 쇼핑. 흔들어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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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기. 이렇게 걷어. 이러면 하재가 일을 하고 있다.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좀 안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. 나도 흰 바탕이 예뻐. 내가 지금 고르는 거야? 네가 고르는 거야. 몇 종류 고르면 돼? 그러면 이거 하자 이거. 큰 거. 이거랑 얘네. 이거 둘 중에 내가 고르는 거야? 기왕이면 얼굴 있는 애로 하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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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